네 반갑습니다. 도토티브입니다. 구독자님들 무탈없는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은 장마 기간 동안 올 비가 어제 하루 동안 내렸을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피해가 큰 상황이라 안타까운데요. 오늘 밤 또 한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니 다들 안전 유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출시일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인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 4월로 알려져 있죠. 큰 이슈가 없는 한 변동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증권가에서조차 소나타의 단종설까지 나오는 상황에 마지막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걱정 반 기대반 기다리고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도토티브 역시 얼마 전 소나타 단종 가능성에 대해 영상을 다뤄드리고 나서 관련사에서 소나타의 단종설은 사실 무근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나 외부에서 소나타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 촉각이 서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정말 풀체인지 같은 페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타는 YF 때부터 곤충룩에 이어 매기를 닮았다라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컸던 만큼 이번 페이스리프트에는 이런 패밀리 룩을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커슬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근 현대차에서는 앞으로 신차의 디자인 방향성은 이 차량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바로 현대 RV 스타리아이죠. 사실 스타리아의 디자인은 앞으로 출시될 신차들에게서 이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오닉7이나 그랜저 풀체인지가 대표적인데요. 그랜저 풀체인지는 위장막 테스트 차량에서도 어느 정도 스타리아의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기에 기정 사실인 듯하죠. 아이오닉7 역시 컨셉트카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요즘 현대 기아차 뿐만 아니라 완성업자들의 컨셉트카는 실 양산차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게 트렌드이기에 아이오닉7 역시 큰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굵직한 신차 두 대는 이미 스타리아의 패밀리 룩을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내년에 있을 산타페 풀체인지의 예상도 역시 스타리아를 닮은 모습들이 그려지며 앞으로 현대차의 디자인 방향성은 거의 내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4월 출시 예정인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역시 이 패밀리 룩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 소나타 역시 스타리아의 패밀리 룩을 따르는 것으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아 당혹스럽긴 매 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소나타에도 이렇게 스타리아의 패밀리 룩을 입히는 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 위장막 테스트 차량에서 목격된 모습이 아니기에 스타리아 패밀리 룩을 입는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다만 조만간 소나타의 부분 변경 모델에 프로토타입 테스트 차량이 제작되어 공도에서 위장막을 누르고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하니 이때가 되면 거의 확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닥 좋지 않은 패밀리 룩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같은 식구인 기아차는 인기 차종의 하나긴 하지만 대중적인 디자인을 통해 이미 현대차의 주요 간판 차종들을 멀찌감찌 따돌리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모델이 소렌도와 스포티지 그리고 이번 RV 패밀리 룩의 경쟁자인 카니발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우선 여기에는 현대와 기아의 관계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1999년 이전과 이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1999년에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며 둘의 관계는 99년 이전에는 완전 경쟁 체제에서 99년 이후는 상승협력 및 경쟁이라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와 기아는 한 지붕 두 가족이면서 둘은 경쟁 관계다라고 아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두 기업의 관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의 관계는 그러하지만 둘에 대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1999년 이후 현대는 기아를 인수하면서 현재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노약하기 위해 발판이 마련되었었고 기아차 역시 97년 IMF를 거치며 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존폐 위기에 있었지만 현대차의 인수 덕에 현재의 기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의 관계는 처음부터 현재의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하나의 완성차 브랜드 내에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현대그룹에서 현대와 기아차가 분리되어 나오면서는 현대의 기아 자동차 그룹으로 명명이 되며 대표 로고 역시 이렇게 둘을 따로따로 표기하며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하나의 타이틀 아래에서 상생 협력과 경쟁을 하는 가족이 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유치해 볼 수 있는 것은 현대차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맏형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과 안착을 위해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점이 좀 더 부각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런 도전과 실험에는 리스크가 따르기에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해 줄 캐시카우가 필요하기에 이를 기아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 성장도 함께 필요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는 2006년 기아 자동차 사장으로 부임한 당시 정유선 부회장의 지시로 기아차는 앞으로 차별화를 디자인해서 출발하라라고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당시 아우디 폭스바겐의 소속 디자이너였던 피터 슈라이어를 전격 영입하며 현재 기아의 패밀리 룩인 타이거 노즈의 라디에타 그릴이 탄생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처럼 이때부터 기아가 현대를 추월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선 기아의 디자인 경영 지시가 맞아떨어진 것이겠죠. 현재는 시장 점유율에서도 국내외에서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독립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현대차 역시 글로벌에서는 제네시스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기아차 역시 기술력에 있어서는 현대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결국 현대차와 기아차는 경쟁관계이면서도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앞으로도 현대차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은 계속되리라 생각이 들고 기아차의 디자인 경영도 계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출시를 앞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두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